샤아 내가 예쁘게 해줄게 일단 샤아 옛날에 기억나지 5살 때 그럼 가발 해줄게 가발 해줄게 가발 해줄게 일단 먼저 샤아 약간 예쁘지 않은 머리 만지는거 이게 너 머리야 샤아 나와봐 나는 머리에 기니깐 약간 예쁜데 응 난 더 남자 머리야 내 괜찮아 말했잖아 난 더 남자 머리야 샤아 나와봐 내가 머리 묶어줄까 응 한바퀴만 돌아줘 한바퀴만 돌아줘 딱 한바퀴 부탁이야 진짜 예뻐 아니 샤아 어 어 빗어봐 한번 빗어봐 이렇게 샤아 빗어봐 여기 남자가 있어 왜그래 살살 빗어봐 아 아 아 샤아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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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예쁘다 예쁘지 샤아 그럼 또 해야돼 샤아 예쁘지 한바퀴만 돌아와봐 다음 마음에 안 되면 다만 당가워ither 뭐야 호팟 같지 그 허팝이 막 가슴에ıı 두 summertime 막 빼고 막! 응? 저기 강한 인줄 알았죠 귀상자 내가 썼을땐 이뻔는데 해 이 나 왜 이래? 엄마야. 대순아 안녕. 응. 야 너 그냥 남자로서 차원할게 잘했다. 나 잘 좋아하는데 싫으면 좋겠다. 좋아? 좋아. 싫어? 야 옆모습 봐봐라. 옆모습. 뒷모습 뒷모습 뒷모습. 시원아 뒷모습. 다시. 잠깐만. 예쁘게 해봐. 뒷모습. 아 뒷모습. 아 뒷모습. 안돼. 시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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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됐구요. 어 약간 예쁘다. 엄마다. 엄마다. 빌었어. 엄마다. 남자이고 싶어요. 왜 나. 왜 나. 여자만 달려야 할까요? 아잇. 난 누나들이 많아서 너무 싫어요. 시원아. 자 다시. 자 뭐하지. 누나. 조용히 해라. 누나. 누나 나 이제 그만해줘. 제발 부탁이야. 안돼. 아직 할거 많단 말이야. 왜. 아아. 시원아 이거. 머리 짧은거. 이건 되지. 아 그만. 아아. 얘도 진짜 재미없어. 아 더 재미없어. 팔에. 나 팔에. 톨났어. 아유. 알겠어. 겨드랑이에 털났어. 겨드랑이에. 둘이 돼요. 자. 하나 돼요. 천. 그만. 굿이 유ひ열fle기 попробp어. collegeÓ. Be 나와. 숙원. 한글자막 by 한효정